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올라왔네요. 이 종목은 누가 봐주실까요? 네, 한솔케미칼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케미칼 작년부터 해서 정말 심없이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IT 재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효과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작년 대비라면 효과가 4배 정도,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효과가 4배 이상 올랐는데 효과가 4배 오른 것에 비해서는 PER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4배 정도 올랐는데 PER이 22배, 23배가 아직 안 됩니다. 이 자체가 낮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효과가 4배 상승에도 불구하고 PER이 이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빠르게 따라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의 가장 큰 부분은 IT 재료 부분인데 사실 이 한솔케미칼이 효과가 급등한 데는 역시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루트가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가파르게 상승했고 특히 비매물이 반도체 관련해서 가산화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지금 현재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매물이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비매물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재에 한솔케미칼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도 가장 최대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 자체가 판매한 제품들이 그렇게 독특하거나 기술력 있는 제품들은 사실 크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는 판매 루트가 아주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여기 최근에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하면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배 이상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세적인 상승을 좀 더 크게 기대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익을 조금 더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설정을 좀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4만 7천 5백 원 정도에 형성됐는데 목격 가격은 중기로 작고 30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차트 보니까 쉼없이 올라온 종목이네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저희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네 한솔케미칼 중기 감정가로서 30만 원 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기대감이 현실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한솔케미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솔케미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솔케미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